안녕하세요 조박사입니다. 오늘 날짜 7월 5일이고요. 시간은 9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전망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는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알테오젠 절대 파시면 안됩니다. 알테오젠 절대 파시면 안되고 일단 매도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망 그리고 나서 목표가 공개를 좀 해드릴 건데 자 알테오젠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이 호재가 여러개 있지만 대표적인 호재가 머크 머크가 뭐하는 회사냐?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머크랑 기술 이전 단독 계약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그 바이오 섹터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자 바이오 섹터 트렌드 원래 뭐였을까요? 신약개발이었죠. 자 신약개발에서 이제 기술 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신약개발이 성공하면 시총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근데 왜 기술 이전으로 바뀌었느냐? 사실 시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은 크게 의미가 없고 좀 그 유의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로열티 부분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약개발 같은 경우에는 판권 독점 계약이 기본이죠. 판권 독점 계약이라서 로열티를 받으려면 한 곳에서만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술 이전은 여러 업체하고 수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술력이 있다. 독점 특허관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업체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의 수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단독 계약하고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기술 이전으로 머크와 독점 계약을 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알테오젠은 테르가제 자 이 테르가제를 좀 설명드리려면 부수적인 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부수적인 거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국장이 아니라 미장까지도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 베이비 오일 만드는 회사 다들 알고 계시죠? 어렸을 때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글로벌 제약사예요. 여기도 근데 여기랑 할로자임 여기가 둘 다 미국 회사인데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한국의 알테오젠 포지션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요 할로자임과 존슨앤존슨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협업의 내용이 뭐냐면 비소세포 폐암치료제 그거를 존슨앤존슨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미반타마비라는 약 이름이에요. 요거랑 할로자임에서 나오는 히알루로니다제 요거랑 해갖고 지금 IV 정맥주사에서 자 SC 피아주사로 바꿔가지고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 정맥주사는 뭐고 그 피아주사는 뭐냐 아 쉽게 말씀드리면 정맥주사는 링거고 피아주사는 엉덩이주사예요. 다들 맞아보셨죠? 엉덩이나 팔뚝에 주사 한 대씩 근데 링거는 어때요? 한번 맞으면 시간이 오래걸려요. 시간도 오래걸려요. 너무 오래걸리죠? 멍덩이주사 한번 따끔하고 마는데 링거는 그 국물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아 이게 말이 좀 너무 길어서 사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시간 없으신 분들 계시죠? 자 지금 제가 요 리포트 만든거 그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알테 리포트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리포트 바로 드리고 또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알테 요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목표가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넘어와서 그 링거하고 엉덩이주사하고 뭐 뭔 차이가 있길래 이걸로 임상삼상을 하느냐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같은 동일 제품을 투약방법만 바꿨는데 효과가 신약개발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SC 요 기술력이 머크랑 계약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알테오젠은 국내 기업인데 이렇게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는 없었죠. 자 그 이유가 머크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최근에 머크가 한번 3일전인가 3일전에 한번 급등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에겐 굉장히 호재죠. 근데 요즘에 알테오젠이 주가가 살짝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알테오젠에서 개발한 테르가제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테르가제가 뭐냐면 할로자임사 만든 똑같은 히알루론이다다제 그 제품이 국내에서는 알테오젠이 만든 테르가제라는 이름으로 식약처 승인이 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식약처 승인이 원래는 언제 나왔어야 되느냐 6월에 나왔었어야 돼요. 자 근데 6월 지금 7월 5일이죠. 7월 5일이다 보니까 승인이 안 나왔잖아요.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테르가제 실망 매물들이 지금 조금 매도세가 붙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주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제품이 제품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승인을 못 받았느냐 결코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했다. 검토하고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를 예측을 잘못한 것 뿐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품은 정상이에요. 근데 뭐 여기 검수하는 곳에서 이것도 체크해보고 저것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6월에 나와야 될 게 늦어졌다. 그래서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7월 말이나 8월 초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품의 문제가 아니니까 무조건 시간만 있으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20만원대에요. 주가가. 승인이 나왔다면 실망매물 소화되고 승인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앞자리가 바뀌겠죠. 3에서 4 정도로 바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35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도 요 한 재료만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오주의 특성상 뭔가 허가가 난다. 그럼 시총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주가는 못해도 500%에서 600% 다들 알고 계시죠? 그 HLB 같이 협업하는 항서제약 요 항서제약이 시총이 2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캄릴리 주맙이라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바이오주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서 또 설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머크랑 계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머크랑 계약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마일스톤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마일스톤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센티브입니다. 자 인센티브인데 뭐 단계별 마일스톤은 뭐야? 단계별 인센티브예요. 요거 다 통과하면은 1조 4천억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 로열티를 받는데 머크 쪽에서 매년 1조가량 1조가량을 로열티로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이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면 에너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요 에너투라고 하는 회사가 일본 기업이에요. 여기서도 매년 5천억 1조 5천억 이라는 캐시카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냐 1조 5천억 이면 뭐 백어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할로자임 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냈던 히알루로니다제 요게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진짜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할로자임에서 원래 이거를 거의 독점적으로 전 세계에다 뿌리고 있었죠. 근데 알테오젠이 나도 한번 만들어볼래 해갖고 만들어낸 게 테르가제예요. 근데 요게 재밌는 게 할로자임사에서 만든 거는 추출방식이고 알테오젠에서 만든 거는 배양방식이에요. 자 추출과 배양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간단히 장단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추출은 뭐냐 초기 R&D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배양방식보다는 근데 추출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 한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추출을 해내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소 그리고 양 얘네들이 장기에서 나와요. 장기에서 나오는데 그 장기에서 만든 뽑아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작용이 좀 있어요. 자 이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의두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약품은 원래 부작용이 있죠. 근데 하지만 알테오젠에서 만든 테르가제는 추출이 아니라 배양입니다. 배양은 그 단점으로는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생산성이 월등히 앞섭니다. 뽑아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키워내고 잡는 게 빠르겠죠. 야생에서 사냥하시는 것보다 가축돌 키우는 이유랑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개선판이라서 그 부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한로자임사에서 나온 거는 10개 중에 2개에서 3개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요 알테오젠에서 만든 거는 10개 중에 0.5개에서 1개 정도만 부작용이 튀어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요 SC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단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로자임과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 선호도가 훨씬 높겠죠. 단가로 후려치지 않는 한 제정심박힌 대학사라면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알테오젠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기술 이전과 SC기술 갖고 있는 알테오젠과 한로자임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단 테르가제라는 식약처 요게 6월 6월달에 나왔었어야 됐었는데 잠시 문제가 좀 생기는 바람에 실망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다시 주가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거 보시면 바이오베터 바이오시밀러 자 요 바이오시밀러가 뭐냐 복제약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바이오베터가 뭐냐 기존 약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개선반 자 다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바이오베터보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돈이 훨씬 많이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밸류스코어 한번 보시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자 최근 분기 실적 한번 봐보세요. 주가치의하고 우량기업이요. 우량기업 자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로 한번 넘어와가지고 간략하게 차트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일대비 4% 지금 상승 중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 전일대비 4% 상승 중인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죠. 자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슬슬 다시 사고 있어요. 자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 영상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원래 우리나라 기관이 먼저 들어와요. 우리나라 기관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슬금슬금 수급 붙여놓으면 외국인들이 따라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다 단타하자 하면서 다 따르들어요. 자 그러다 어떻게 된다? 외인이 먼저 빼고 기관이 빼고 개인이 물려서 물량 다 뺏기고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외인이 먼저 삽니다. 수급의 주체가 외인으로 바뀌었어요. 외인이 들어갔다가 기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기관이 매도세 붙여놔도 외인들이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가 방어가 되고 오는 거예요. 외인과 개인들이 사다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눈치게임 잘하셔야 됩니다. 눈치게임 잘하셔야 되고 지금 뭐 고점 20 뭐 2985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좀 빠졌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 노 왜 그러냐면 이 머크랑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24년 하반기 시작해서 9월이면 윤곽이 나올 거예요. 9월이면 윤곽이 나올 거고 그 9월에 윤곽이 나왔을 때 테르가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시각처 승인받으면 35만원에서 40만원 갈 거고 9월 달에 9월 달에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히면 임상에 긍정적인 가닥이 잡히면 앞자리는 5에서 6으로 바뀔 겁니다. 50만원 선 60만원 선까지 올라갈 충분한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지금 자회사 25년에 상장 계획하고 있죠. 자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회사가 회사 상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회사 상장만큼 호재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임상 실험이 가장 큰 기대감으로 가장 큰 기대감으로 수급을 많이 붙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달만 되더라도 긍정적인 가닥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분들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요 알테오젠으로 이미 한번 수익을 좀 봤습니다. 이미 한번 수익을 좀 차익실현을 했고 지금 저도 이제 재매수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2월 달에도 알테오젠 영상 찍었을 때 사실 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샀죠? 그래서 그때 사신다고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한에서 같이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어요.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매도 타점도 저 팔 때 같이 파셔라 웬만하면 말씀드렸어요. 자 수익 얼마나 봤죠? 184% 봤어요. 많이 본 건 아니에요. 바이오 쪽으로는 바이오 쪽으로는 많이 본 건 아닌데 근데 저보다 수익률 적으신 분들 분명히 존재하시죠. 저보다 평단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저는 무료로 제 타점 공유를 해드리겠다. 단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진입했을 때 저 이번에 300% 이상 보고 있습니다. 300% 이상 보고 있고 자 이런 타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알테 요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100%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